아 진짜 누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 아까는 잘 됐는데 평화가 한 번만 더 해볼게! 네 한 번 해보세요!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백현이 형 뭐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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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이 형은 뭐하고 있지? 아 형 이제 점프해볼 잘한다고 했잖아요! 아 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잠깐 들어봐! 이거 내가 실력이 아니라 약간 내가 좀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긴장한 거 맞아? 이거 잘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긴장해서 그렇다니까! 아 진짜 아닌 거 같은데? 아 점프맵 실력이 말이 안 되는데? 아 다들 뭐야 일로 와봐! 아니 내가 하는 건 보지도 않고! 아 진짜 형 누나 잘 들어봐! 우리 이 정도 가지고는 진짜 점프맵 1등 쿨을 할 수 없어! 고고프렌즈가 점프맵 1등을 먹으려면 내가 실력을 개조시켜야 되겠어! 따라와! 아 뭐야 아름아! 무서워! 큰일 날 것 같이요! 일단 따라가 볼까? 때리진 않겠지? 아 여기 뭐 맞을 줄 몰라! 어? 잠깐만! 여기 그냥 크리에이터 홉이잖아! 어 그러게! 여기에서 우리 노는 거야? 아 뭐하고 놀까? 누나 여기 놀러 왔어? 어.. 놀러는 안 왔지! 어..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게 형 누나들 점프맵 실력을 개조시켜줄 오비야! 어? 뭐? 야 너 이런 거 막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오면 안 돼! 맞아! 내가 직접 만들었지! 내가 점프맵 그 정도 실력도 개조 못해 시켜줄 거 같아? 어? 이거를 직접 만들었다고? 당연하지! 와 뭐야! 지애라 너 큰일 났다! 와 이게 뭐야! 이 정도는 해야지 점프맵 실력 개조 좀 하지 않겠어? 이거 평화기가 만들었다고? 한 번 그러면 가보자! 진짜 이거 천재의 개발자인데? 오 고것티! 아니 그래도 아름이는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 나 점프맵 얼마나 많이 했는데 가자고! 잠깐만 오빠! 어? 평화가! 아 이거 점프 그냥 여기 쉬운데? 맞아! 에이 나도 하는데? 왜? 이해리도 하네! 자신감이 어디까지 가나 볼까? 이기! 이기! 자 바로 그냥 끝나고서 우리끼리 회식이나 하러 가자! 지애라 개밥 뭐 먹고 싶어? 고기 먹을래 고기! 고기 먹을래 고기! 고기 먹을래? 이거 뭐야 특심이다! 우와! 아 이게 너무 쉬운 거 같아! 어 이거 약간 평화기가 좀 당황하는 게 보이는데? 어? 땀 흘린다 땀 흘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금방 이렇게 따라가죠! 어 좀 아픈데? 아직 얘들아 갈 길이 멀어! 저기 봐! 저기서부터 고생하고 있는데? 어? 한 명 어디 갔어? 뭐야? 아 밀었다 밀었다! 평화기가 밀었다! 아 밀면 안 되지! 반칙이야 반칙이야! 왜 더럽게 하네? 야 좋았어! 다 왔어요 제작자님! 오 뭐야? 오 밑으로 빠져야 돼! 이걸 만들었다고 진짜? 와 아이디어 너무 좋다! 아 이거 그냥! 서울보다 내가 더 빨리 갈게! 응 가자 그냥 가자! 오 맛있다! 가자! 어! 하지만 우리 지애리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들아! 아 맞다 우리 지애리가 있었지! 아 너무 잘할 적 있죠! 뮤비견으로 만들면 안 돼! 싫어! 동물보호소로 가는거지! 안 돼! 아이고! 아름이 떨어졌다! 아 뭐야 아름이 떨어졌어 뭐야! 오! 이러니까 평화기한테 이거 한소리 듣는거야! 아 진짜! 오 모짜리 1등인데? 오 뭐야 모짜리 1등이야! 오 이거 자존심 이거! 자 이렇게! 오 이렇게! 강아지보다 못하면 안되죠! 우리는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야! 오! 이렇게! 이렇게 사! 그렇죠! 이거 너무 쉬운데 언제 어려워져? 조금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오! 뭐가 있나봐! 저거 색깔놀이 했네 그냥! 오 색깔놀이 했어 색깔놀이! 오! 자 나 먼저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프해도 잘하는데 평화기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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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어려워지는거 같은데? 오! 오! 왔다 이거 이거 이거! 탈리는거 탈리는거! 습도가 빨라지지! 오! 아니 제작자님 이런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당연하지! 이거 우리 크루보다 그냥! 베개나 빙사를 만드는데 써야되겠어! 오! 오! 와봐 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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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리는 여기까지인가? 아니야! 어디야! 선이 미끄러진거겠지? 새끼는 없으니까 머리를 흔들어! 못올거 같으면! 오! 짱! 오! 왔다! 잘 따라오는데? 이 정도! 이 정도! 이지! 이렇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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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떨어졌다! 오빠 탈락이야! 아니야! 이거 느슨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거야! 탱탱한데? 긴장감이? 너 탱탱해! 오빠는 지혜리랑 그냥 같이 와! 아! 나랑 같이 가! 나 먼저 가자 그냥! 평화가! 나랑 레이스하자! 오! 레이스! 누가 더 빠른지! 자신 있어? 당연하지! 내가 뭐! 이겨 그냥! 평화가! 해봐! 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다! 오케이! 준비! 야! 벌써 졌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평화가 어딨어! 너 뭐야! 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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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레이스에서 졌어! 너가 당허리를 지지해! 성악이를! 모타잖아! 평화기 진짜 잘하잖아! 너 아르 foreb 그럼! 지혜리를 유기하고! 나는 평화기로 한번 레이스 해보겠어! 이리와라 평화 나의 힘을 보여줌! 이제 지혜리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게 돼 embassy 보 antioxidants! поэтому 형 ... 준비해! 아르미를 이겼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애리를 6위하고 나는 성악이라 한번 레이스를 해보겠어. 일로 와라, 평화. 나의 힘을 보여주마. 이제 지애리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게 됐어. 맞아! 용훈이 함께 할 거야. 이제 분양 끝난 건가? 자, 간다, 평화. 준비해! 시작! 출발! 기를 모르겠네. 아, 기를 모르겠다. 아! 아, 오빠, 시작하자마자 졌어. 아, 이거 제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작자들이. 아, 맞아! 맵이 이상해! 맵이 이상하지, 에지애라! 아, 이상해! 이거는 제작자 탓이야. 자, 이거는 이 안 물고 제작자 그냥 탓 해야돼. 안 그러면 내 실력이 부정당한다고. 자, 여기서 오지. 괜찮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어! 오! 따라와, 따라와. 오! 오! 이거 진짜 만들었다. 오! 이거 뭔데, 이거? 저 반대쪽에 보인다. 오! 쟤라! 안녕! 쟤라! 안녕! 쟤라! 그렇게 있으니까 동물원에 있는 약간 그 먼키 같아. 오비 크리에이터에서 이거를 다 만들 수가 있다고? 그치, 만들 수 있지. 우와, 신기하다. 오! 이거 얼마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며칠 걸렸어? 이거... 며칠 가지고는 안 될걸? 오! 엄청나고 한... 하지만 그 몇 달에 그... 뭐가 나, 내가 바로 다 깨주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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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라. 아, 이렇게! 좋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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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도 근데 이렇게 쉬우면은 이거 언제, 이거 언제 걸려주나? 오빠. 어? 우리 갈 길이 많아. 아직 시작 안 했다니까? 아, 뭔데 이거? 저거 뒤에 보여, 저거? 응! 저기 뒤에. 아니, 저 이거 색깔놀이잖아요, 제작자님. 에이, 해봐야지 아는 거지. 아, 이거 이거 지금도 진짜 쉽구만. 뭔가 자신만만한 거 같아. 어, 바로 이제 야름이 보이지 않는구만. 남은 건 난가! 어디까지 버틸까? 오, 이렇게 이렇게. 쳐. 오, 참. 이거 실수! 어, 실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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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수, 실수.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래쪽으로. 올라와서. 아, 빨드모토 한방울 메. 이렇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어떤데, 어떤데, 어? 오! 어떤데! 이렇게. 어, 여기 빨간 색깔. 진한 주황색까지. 제작자님. 이건 끝이 언제나죠? 글쎄다. 어디가 끝일까? 오빠가 진짜 죽을 때 끝나나 봐. 내가 진짜 죽을 때 끝났다고? 내가 백기를 들면 끝나는 거야. 뭐? 진짜 이제 빨간색 왔다. 뭐야, 이거. 이건 이제부터 진짜 어렵, 이건 분명 어렵다. 빨간색도 이렇게, 어? 바로 가버려. 이렇게 가버려.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진짜 근데 잘하긴 하네, 백현이가. 오! 오! 안 보여! 안 보여! 제작자리 안 보여요! 아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다 보인다니까. 아, 눈을 크게 또 떠야 된다고? 그래, 오빠가 눈이 좀 작긴 해. 아! 여기, 여기, 여기였구나. 어, 이러다가 백현지 잘 따라잡는 거 아냐? 어, 그럼 뭐 따라잡을 거 같아. 후회라도 무슨 색인데? 여기. 저거 뭐야, 쟤! 아니, 저 노란색, 저거 뭐야. 이제 초록색깔. 이 사람 이거 보니까, 맨날 똥만 싸고 점프앱만 만드는 거 같아. 아니, 똥도 안 싼 거 같아. 덤비지, 너. 아, 이거 덤비만 점프 들어간 거야. 어쩐지 화장실에 오래 있잖아. 아, 뭐야. 그쵸? 이거 뒤로 가는 건데, 이거? 아니지. 아, 아닌데! 점프! 이거 버그야, 분명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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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저렇게 쉽게 하다니. 이거 근데 그나저나, 이거. 모찔한테 뭐라고 해야겠어. 오늘 촬영이라고. 분명히 오늘 촬영이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 아니야! 나 여기 나와! 나 똥이 어디 갔어? 목소리도 안 들려. 날 잊어버린 거야. 안 들려. 어, 진짜. 어허. 이거 두 편만 해. 이거 탈퇴 속에?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줄래? 잘 안 들려. 결석을 했네. 자, 이렇게 완전. 완전 빨간색 왔어. 어? 아름아 너 다 오고 있어? 어, 아름이 이스 백! 어, 좋아. 아름이 등장! 그래서 이제 못 올 예정이라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져? 이거 뭔데? 점프. 어, 왜 이렇게 느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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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밟으면 속도가 원래대로 돌아오거든? 아, 이거 밟으면 또 속도가 원래대로 돌아와? 어. 우와. 이런 시스템을? 와, 오빠 저게 보인다. 나 보여? 엄마, 너 보여! 빨리 와. 마지막 회오리. 마지막 회오리. 이렇게. 오케이. 다음 장소. 자. 이거 끝이 언제 나는 거야, 이거? 오빠! 아름아! 아직 반도 안 왔다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반도 안 왔다고? 아니, 잠시만요, 선생님! 반도 안 왔다고요? 네. 당연하지. 지엘이는 지금 모세먼지 됐어요, 모세먼지! 난 초기할까봐! 안 돼! 지엘아! 이 정도는 해야지 점프맵 실력 개조가 된다니까. 와, 이거 뭐야! 색깔이 적죠! 점점 진해지지? 버튼 두 개 찾으면 돼, 여기서. 버튼 두 개? 어. 버튼이 동그랗게 생겼거든? 버튼이 동그랗게 생겼다고? 버튼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온 건 아닌 거 같아. 그래. 어, 이거 누르면 저기 보면 여기 하나가 생겼어, 이제. 어, 여기 하나 생겼어? 어, 이제 하나 더 찾으면 저 반대쪽에 하나 더 생기거든? 아이고, 이거 어려워 죽겠네! 이거 뭔데, 이거! 불평하지 말고 따라와, 빨리! 알겠어요! 거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또! 선생님! 천재같이 만들면 저 못 따라간다고요! 왜 우리 이쪽으로 길게. 안 길게! 누르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와서. 따라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됐다. 두 개. 여기 얼마나 남았죠? 아직 반, 이제 반 좀 왔을라나? 반이요? 반 조금 안 된 거 같은데? 으음, 지엘 일주일 걸릴 거 같아. 일주일이 뭐야! 지엘아, 너 1년 걸려! 1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 와, 이거. 형학이. 진짜 천재 맞네. 아, 맞네, 맞네. 대박이죠? 역시 천재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 아르마 우리, 지엘아 우리. 응. 연습 빨리 하러 가자.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그치. 이 정도는 해야지 1등 할 수 있지. 앞으로. 형학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점프랩이. 어떤지 너무 너무. 기대돼. 형아, 나 무서워. 똥 살 거 같아. 아, 똥 싸네. 가자. 알겠어. 우여워. 여태와 그녀는 안決음. 여기에서 3ifi.